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번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냐 하라고 했어요. 자전거 운전자랑 동승자 둘 다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 이상하죠? 엄청 이상합니다. 법을 한번 볼게요. 노론토법 50조 사항과 시행령 6, 8이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하라 보호장구를 하면 안전모를 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동승자한테 이걸 안 씌워준 사람은 자전거 운전자가 과태료 2만원을 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과태료가 없어요. 약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모가 눈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요. 안전모 자체가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동승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그럴리가 있나 해서 1번을 안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없어요. 이거는 1번이 답입니다. 그걸 노린 문제가 되겠죠. 설마 없겠어? 이런 거죠.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안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죠? 답 1번이었어요. 571번 다음 중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갈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요인은 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고요. 그거를 차인, 자동차인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자전거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이 도로에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기를 볼게요. 자전거는 속도가 느림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속도 느리다고 대충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갑자기 차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딱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획 들어오는 이런 경우. 이게 아주 위험하죠. 자전거는 움직임이 크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죠. 움직임이 클 수도 있어요. 빠르게 다니는 자전거도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확 바꾸냐면 앞에 뭐 갑자기 포트홀 같은 게 있었다거나 애가 튀어나왔다거나 그러면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제일 큰 위험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자전거가 갑자기 차로를 바꿀 수 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속도를 갑자기 빨리 높이거나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전거가 나타나면요. 보내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자전거를 옆에 딱 붙어서 위협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자전거 넘어지거나 그러면 책은 오롯이 다져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를 하셔야겠죠. 문제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572번. 다음 중 교통안전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의 가장 올바른 자세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1번. 폭이 좁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고속으로 달렸다. 고속으로 나란히? 폭이 이렇게 좁은 도로인데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달린다는 거예요. 서로 좋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도 좋지 않죠. 틀렸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시에 음주운전했다? 안 돼요. 음주운전은 도로통포 자입사조가 정하는데 누구든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틀렸고. 야간주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주행했다. 아주 올바른 자세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하는 경우 많은데 자전거도 찹니다. 야간주행할 때 반드시 전조등, 미등 켜주는 게 좋아요. 여름에 더워서 안전문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 올바른 주행은 아닙니다.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하고 운행을 하게끔 하고 있죠. 물론 이거를 처벌을 하진 않지만 준수해라 라고 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 해당하는 것은요. 야간주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 켜고 주행하였다. 3번이 되겠네요. 573번.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중이다. 내 차 앞에 자전거가 있고 녹색등으로 바뀐 경우에 안전한 운전 방법을 보냈습니다. 차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자전거가 딱 서 있는 거죠. 녹색등이 화가 딱 났어요. 그때 딱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1번. 자전거보다 먼저 출발한다? 아니죠. 자전거 보내준 다음에 가야 되죠. 자전거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준다. 그렇죠. 여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와 거리를 좁혀 진행한다. 바짝 붙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엉덩이 밀듯이 깜짝 붙어서 위협하는 운전이죠. 이거 안되죠. 경험기를 사용하며 주의를 주면서 먼저 빠져나간다. 빵빵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 매너가 아니죠.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앞차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건 올바른 운전 방법 2번. 자전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준다. 되겠습니다. 574번.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사람이 자전거를 탑승하는 게 아니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끌고 쭉 통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냐 하는 거죠. 1번. 자전거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 의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 횡단하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고 무단횡단 보행자도 사람이에요. 지켜줘야 됩니다. 2번.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주는 게 보호하는 방법이죠. 맞는 얘기고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고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게 통과하다 보면 안전거리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서 쭉 지나가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자전거가 속도를 내거나 그러면 충격할 수 있죠.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서행한다. 쳐다보면서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건 또 맞은 방법이 아니죠.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게 여건을 보장해주는 게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575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 얼마냐 했습니다. 원래 좁은 도로에서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행하고 있으면 그 보행자 옆을 서행하면서 통과하게끔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전거리도 없고 서행도 안 한 거예요. 그때 범칙금액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도로전토법 시행령.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해서 별표 10번에 나와 있죠.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이죠. 안전거리 두지 않고 서행했다는 게. 그러면 자전거는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건 범칙금액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돼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잘 외워놓으십시오. 3번 4만원이 되겠습니다. 576번이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보도통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보도통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법을 먼저 볼게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서 자전거의 통행방법 특례 해가지고 자전거가 보도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3명은 보도통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찾아볼까요? 어린이가 운전한다 맞죠? 임산부가 운전한다? 임산부는 없어요. 임산부 자전거 타면 또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노인 있죠? 여기 노인 있죠? 우편집배원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두 가지는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죠.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577번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자전거 통행방법에 특례 해가지고 자전거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이쪽 부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중앙선이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갈 수가 없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보도로. 여기 못 가니까 일로 가는 거죠. 두 가지 찾아보래요.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돼요. 그죠? 자전거 차기 때문에 한 차로에 두 대가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안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전거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탑승한 상태가 되면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적밥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끌고 가야 돼요. 탑승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죠. 틀렸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해야 된다. 도로 중앙이 아니고 우측 가장자리에 붙게 되었어요. 틀린 얘기죠? 답은 맞는 걸 그랬으니까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차로 통행하면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8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몇 세 미만은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이랬어요. 몇 세 미만이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습니까? 이거 어린이는 자전거 운전할 수 없어요. 전기 자전거 어린이는 못 타요. 어린이가 그럼 몇 살이냐 하는 거죠. 13세 미만인 어린이예요.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을 말하는 거죠. 어린이가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정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나와요. 13세 미만입니다. 이 기준으로 맞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어린이는 전기 자전거 못 타요.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579번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 통행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래요. 어디로 붙어요? 일반 도로 그냥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보도고. 어떻게 가요? 최대한 우측 이 가장자리 여기로 붙어서 본선의 통행에 지향이 없도록 주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이게 맞죠. 좌측 아니고 중앙 아니고 보도 아닙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하게끔 하고 있어요. 도로통보체 13조의 2조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우측 가장자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0번 자전거 운전자가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다.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안전한 운전 방법이고. 노인이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아니죠. 그 외에도 공사를 하고 있거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길 가장자리 구역 가야 되겠죠. 그것만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끌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보행자이기 때문이에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가 일종의 짐이 되는 거죠. 짐 들고 가는 보행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4번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는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습니다. 나란히 통행하는 거 위험하다고 했죠. 따라서 유의사항으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다 되겠습니다.